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긴 거를 지금처럼 제가 지금 해볼게요. 긴 거를 지금처럼 여같이 위로 올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환지교를 꿈꾸며 유한진 교수의 시인의 글을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 글은 굉장히 깁니다. 500줄 이상 넘을 거예요. 한 10분 정도 계속 올라가는 그런 글입니다. 그런데 키네마스터에서는 10줄 이상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키네마스터에서 10줄 이상 되지 않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구현하는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긴 글을 키네마스터에서 올릴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긴 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질환지교를 꿈꾸며 유한진 시인의 글을 이게 지금 현재 노트에서 스마트폰의 메모장, 캘린더 등 카카오톡의 공지사항에 라든가 올려서 이 글을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긴 글은 자기가 직접 써도 되지만 구글에서 검색해서 찾아서 복사해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글을 구글에서 검색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리면 질환지교를 꿈꾸며 라는 이 글 수필이 제가 마음에 들어서 편집을 해서 동영상에 올려 유튜브에 올려보았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깁니다. 여기 제일 밑에 마지막에 있죠. 보세요. 마지막에 여기가 마지막인데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긴 글을 복사를 해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자 여기서 지금 복사되었습니다. 나오죠. 이 글 전체를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고서 어디로 가느냐면요. 키네마스터에서는 직접 이런 긴 글을 이렇게 롤링업 엔딩 크레딧으로 위로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파워디렉터라는 앱의 도움을 받아서 키네마스터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워디렉터로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폰의 현재 이 파워디렉터 여기 있죠. 파워디렉터에 가서 긴 글을 롤링업 엔딩 크레딧으로 길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하는 것을 일단 만들어서 키네마스터로 가져가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파워디렉터를 앱을 터치합니다. 터치라면 이와 같이 나오죠. 이와 같은 포맷으로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작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새 프로젝트를 터치합니다. 새 프로젝트를 터치해서 여기에 프로젝트 이름 제목을 넣고 그리고 프로젝트 화면 비율은 16대 9로 해서 유튜브에 최적화된 16대 9로 합니다. 16대 9를 터치합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처음 나오는 이 화면에서 여기 왼쪽에 보세요. 사진이라고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사진을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여기 컬러 보드라고 있어요. 컬러 보드 컬러 보드를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지금 현재 글자 그것을 크로마키를 해서 크로마키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크로마키는 블루 아니면 그린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색을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툭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터치하면 이렇게 플러스가 나와요. 플러스를 다시 또 한 번 더 툭 터치합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 뒤로 가겠죠. 뒤로 가기 이것을 사라질 때까지 사라질 때까지 터치합니다. 그럼 이런 밑바탕에 이런 색깔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금 길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를 타임라인에서 길이를 길게 하려면 이 부분을 선택하면 이렇게 하얀 부분이 나와요. 이 부분을 눌러서 오른쪽으로 당기면 길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유한진 교수의 유한진 시인의 질환지교를 꿈꾸는 상당히 길죠. 그래서 이게 제가 하기로는 거의 8분 이상 늘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제일 앞으로 왔어요. 글자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글자를 아까 복사했잖아요. 그 글자를 가져가려면 요거 레이어 있죠. 레이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레이어 아이콘을 터치해서 글자가 아래에서 위로 쭉 올라가게 하는 것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파워디렉트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T 여기가 선택되어 있죠. 텍스트 T가 선택되었습니다. 자막 글자가 그런데 여기 위쪽에 보세요. 위쪽에 이렇게 가면 클래식 클래식 이라는 게 있어요. 클래식 이걸 터치하면 터치하면 여기 보시면 글자 위로 올라가는 것은 엔딩 크레디트 여기에 보시면 엔딩 크레디트 공이 있고 엔딩 크레디트 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것 둘 중에 어느 것을 이용해도 돼요. 이것을 이용하면 아래에서 위로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째 방법 둘째 방법 이렇게 되겠죠. 이걸 이용해도 되고 또 그렇지 않고 저 앞으로 가세요. 기본으로 갑니다. 여기 타이틀에서 처음 나오는 이 기본 있죠. 기본 이걸 이용해서 엔딩 크레디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기본을 사용해서 엔딩 크레디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이 기본을 터치하겠습니다. 툭 터치했어요. 그리고 플러스를 터치합니다. 플러스를 터치해서 화면에 이와 같이 가져왔습니다. 타임라인에도 이것이 가져왔고 화면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화면에서 눌러서 편집하기에서 여기서 눌러서 해도 되고 요 밑에 아래쪽에 보세요. 텍스트 편집이라고 있죠. 이걸 터치하나 화면에서 모니터해서 이것을 터치하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편집을 터치해서 이 눌러서 편집하기는 글자는 지우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메모장에서 복사한 것 있죠. 그것을 여기에 넣습니다. 화면을 길게 눌러요. 길게 누르면 붙여넣기가 나와요. 붙여넣기가 나왔죠. 붙여넣기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아주 긴 거리 이와 같이 아까 제가 보여준 그 거리 여기에 복사가 됩니다. 복사가 되어서 굉장히 긴 거리죠. 제 생각에 한 500줄 정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확히는 제가 세워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다시요.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화면에 나오겠죠. 여기에서 화면에서 화면에서 조금 제가 두 손가락으로 불렸습니다. 두 손가락으로 음주와 금주 로서 손가락을 이렇게 불렸던 것을 오므려 가지고 이 글자를 이렇게 화면에 맞게 조금 두 손가락으로 다시 조금 더 불려보겠습니다. 불렸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기가 크기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색상이 있죠. 색상이 선택된 상태에서 쭉 이렇게 가면요. 저는 이 노란색을 선택해야겠습니다. 글자를 노란색의 글자를 집어넣어 보겠어요. 글자를 노란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화면에 보세요. 글자가 노랗게 됐죠. 그렇게 한 다음에 여 글꼴 했죠. 글꼴 을 터치합니다. 서체죠. 서체 폰트 영어로는 폰트죠. 글꼴 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기본이 있는데 여기에서 위로 올리면 서체가 쭉 나옵니다. 저는 서체를 한 165개 170개 정도 따로 이 파워디렉터에서 제가 설치를 했었어요.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여러가지 설치를 했는데 이 파워디렉터는 서체 메뉴가 좋지가 않아요. 왜 좋지 않았냐면 지금 보시면 중국어 하고 일본어 영어 한국어 서체가 뒤죽박죽이 돼있어요. 분류가 안 돼있어요. 사는데 너무 많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그대로 기본 서체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테두리 있죠. 테두리 이것을 노란색은 반드시 테두리를 정해줘야 됩니다. 테두리를 투치합니다. 투치하면 파워디렉터는 테두리1과 테두리2가 있어요. 테두리1은 글자의 가장자리에 테두리를 넣는 거고 테두리2는 거기에 또 테두리를 넣는 거예요. 이건 키네마스터에 없는 기능이죠. 그래서 현재 테두리1이 선택됐어요. 선택된 상태에서 검은색을 선택해보겠어요. 검은색을 선택하면 화면에 어떻게 바뀌는지 보자고요. 검은색을 제가 선택했어요. 그런데 화면에 적용되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검은색을 선택했는데 지금 적용이 됐는데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보면 크기와 투명도가 있죠. 크기를 조금 크게 해보겠어요. 그래야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적용이 돼요. 그럼 지금 적용이 됐죠. 이렇게 파워드 시간이 조금 걸려요. 느립니다. 속도가 혹은 혹은 이 노란색 글씨의 테두리를 그렇게 검은색을 해도 되고 블루 계통을 넣어도 됩니다. 블루 계통. 이 색깔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 색을 지금 현재 넣었는데 별로 차이가 안 나나요? 다른 색을 한번 넣어보겠어요. 지금 이런 색을 넣었어요. 아무래도 검은색이 낫겠죠. 그래서 검은색을 다시 터치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취향대로 테두리 1에 넣을 수 있겠죠.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 외에 테두리 2라던가 그림자 이것은 각자의 취향대로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저 위에 상단의 뒤로 가겠죠. 이것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투체야 됩니다. 사라질 때까지 사라지고 편지 기본 화면이 나왔습니다. 이 글자가 선택된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게 위로 올라가게 애니메이션을 주워보겠습니다. 엔딩 크레딧트 롤링 업을 시켜보겠습니다. 이때는 애니메이션 이라는 이 메뉴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여기에 보시면 앞쪽에 인 애니메이션이 있고 앞쪽에 인 애니메이션이 있고 뒤쪽에 아웃 애니메이션이 있죠. 이 인 애니메이션을 터치합니다. 인 애니메이션을 터치해요. 터치하면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밀면요 이렇게 밉니다. 밀면 여기 보시면 위로 스크롤 여기에 여기 보시면 위로 스크롤 이라는게 있죠. 위로 스크롤 스크롤 엔딩 크레딧트 위로 올라가는 것을 스크롤 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스크롤 업 되는 거죠. 이게 스크롤 위로 올라가는 거죠. 요 옆에 거는 보면 아래로 스크롤 스크롤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자를 위로 올리려고 하니까 위로 스크롤 이것을 선택합니다. 이걸 딱 선택해요. 위로 스크롤 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서 저장하기 위해서 상단의 좌측에 있는 뒤로 가기를 터치합니다. 이 뒤로 가기가 사라질 때까지 터치합니다. 그래서 편지 화면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플레이를 터치해 보겠어요. 플레이를 터치하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겠죠. 글자가 짧으니까 플레이를 터치했어요. 굉장히 빨리 올라가죠.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절해야 됩니다. 스톱 하겠어요. 이게 끝났습니다. 이 글자의 올라가는 속도를 조절하려면 타임라인에서 이 글자를 길게 늘려줘야 됩니다. 터치해가지고 길게 늘려줘야 돼요. 이렇게 좀 길게 늘리는 작업을 하겠어요. 이건 완전히 로그다 일입니다. 이렇게 늘리고 그러면 지금 제가 제대로 끝까지 늘리지 않는데 시간 관계로 조금만 늘리고 말했는데 다시 플레이 해 볼게요. 플레이 하면 제가 플레이 했습니다. 플레이가 아까보다는 천천히 올라가죠. 그러나 빠릅니다. 여전히. 그래서 이것은 제가 스톱시켰어요. 이것은 어느정도 빠른 속도로 해야 되느냐 하면요. 이 글을 따라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따라 읽었을 글자의 화면에 나오는 글자를 보고 내가 따라 있을 정도로 길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위에 있는 이 그린 칼라 칼라 보드를 길게 먼저 늘려줍니다. 늘려주고 밑에 끝도 글자도 이렇게 선택해서 길게 늘려줘야 돼요. 그래서 올라가는 속도를 계속 측정하면서 조절해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이렇게 끝났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출력을 해야 되죠. 출력을 합니다. 이 화살표 오른쪽에 보세요. 속도가 적당히 조절돼서 조절이 됐다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이 아이콘이 있죠. 이걸 터치해서 갤린이나 SD카드에 저장했죠.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해서 유튜브에 맞는 FHD 1080p 이걸 선택합니다. P는 픽셀이죠. 그렇게 이것을 선택합니다. 여기에 제목이라던가 이런 것은 설정 이런 것은 봐도 변경시킬 게 없어요. 그래서 설정을 한번 볼게요. 설정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내부 저장 비트 전속률 프레임 속도 30 제대로 다 되어 있죠. 그래서 설정은 손댈 필요도 없어요. 확인 누르고 여기서 화면에서 제작했죠. 제작을 터치합니다. 제작을 터치하면 이것이 글자가 크로마키로 된 배경의 초록색이 된 글자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가지고서 키네마스트로 가져와야겠습니다. 상당히 기니까 만들어지는 속도가 퍼센티지 보세요. 말하는 중에 4%가 나왔죠. 이렇게 퍼센티지가 6% 7% 만들어졌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듭니다. 만드는 것을 가지고 키네마스트로 작업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워 디렉트 해서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스마트폰의 키네마스터 에서 작업을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키네마스터 를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새로 만들기를 터치합니다. 새로 만들기를 터치해서 16대 9를 선택이 된 상태에서 우 상단 다음 을 터치합니다. 다음 을 터치한 다음에 아까 우리가 파워 디렉터 만든 롤링 업 엔딩 크레딧 되는 질환 지구를 꿈꾸는 동영상은 미디어 브라우저에서 파워 디렉터라는 폴드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절개 찾기에 등록을 찾기 편하게 등록 해놨어요. 절개 찾기에 터치하면 질환 지구를 꿈꾸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터치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 엑셀 를 눌러서 닫습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 이 아이콘 을 길게 눌러서 타임라인 맨 앞으로 갑니다. 맨 앞으로 왔죠. 그런 다음에 이 글자는 다른 영상의 동영상이나 사진의 위에 올라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타임라인 해서 이 질환 지구를 꿈꾸는 이것이 일단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대로 왔는지 보겠어요. 프레이시키 봤습니다. 현재 그러면 글자가 질환 지구를 꿈꾸며 유한 진 해서 글자가 위로 올라오죠. 그래서 올라오는 속도도 제가 적당히 조절했습니다. 따라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따라 읽을 정도로 속도를 조절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지금부터 작업을 편하게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글자는 이런 글자는 다른 동영상이나 사진이나 컬러 보드 위에 와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현재 길이가 보면 이게 8분 8분 정도 돼요. 8분 상당히 길잖아요. 그런데 사진 이런 과정 길게 늘리려면 힘들잖아요. 그걸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터치한 다음에 타임라인에서 이걸 터치한 다음에 우측 좌측 상단에 3점 더보기가 있어요.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레이어로 복사 이걸 터치합니다. 레이어로 복사 레이어로 복사 터치하면 지금 아래 타임라인에 보세요. 두 개가 됐죠. 두 개가 되었어요. 그럼 위쪽에 것을 선택을 합니다. 다음에 이것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보면 교체라는 게 있어요. 교체 이것을 터치해서 저는 이미지 에세스로 가겠습니다. 이미지 에세스로 가서 터치해서 이 흰색을 가져가겠습니다. 흰색을 흰색을 터치해서 그러면 흰색이 왔는데 흰색을 이걸 처음부터 가져와서 8분까지 늘려려면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교체를 하면 쉽게 8분까지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여기에 그대로 있죠. 아래쪽에 지난 지교를 꿈꾸는 이 글은 선택이 되어서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가장자리에 깜빡거리고 있죠. 이걸 크로마키를 합니다. 크로마키를 오른쪽에 보세요. 이렇게 내려가면 크로마키를 하겠죠. 크로마키 크로마키를 터치한 다음에 이 적용을 터치합니다. 적용의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화면에 보세요. 배경색이 빠지고 글자만 남았죠. 여기서 28% 이것을 오른쪽으로 밀어서 50% 되기면 글자가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이렇게 50% 되면 글자가 뚜렷하죠. 이렇게 글자를 뚜렷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길이도 적당히 이렇게 크게 조절해 줍니다. 조절해 주고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프레이를 해볼게요. 프레이를 하면 글자가 위로 이렇게 엔딩 크레딧으로 올라오겠죠. 여기에 여러가지 장식을 하게 됩니다. 질환지구를 꿈꾸니까 질환을 가져오 보겠습니다. 질환 난을 가져오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레이어를 터치하고 레이어를 터치해서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여기서 역시 저는 절개찾기에 등록해 난 사진을 가져와 보겠어요. 툭 터치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난 사진을 이렇게 적당히 길이를 널려 주게 돼요.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세요. 난 사진이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글자가 난의 뒤로 가있죠. 가니까 이 난을 맨 뒤로 돌려야 돼요. 난을 선택한 다음에 난을 선택한 다음에 이 3점을 터치합니다. 3점을 터치하면 맨 뒤로 보내기가 있어요. 맨 뒤로 보내기. 맨 뒤로 보내기를 터치해서 그러면 글자가 어떻게 되는지 프레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글자가 이 사진의 위로 올라오겠죠. 그래서 위아래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아까 3점을 터치해서 기본적인 구도는 이렇게 해서 끝났죠.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액자를 넣는다던가 사진을 또 난이 아닌 여러가지를 바꾼다 해서 이렇게 편집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긴 글을 파워 디렉터에서 500줄 이상 되는 것을 만들어서 키네마스터에 가져오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파워 디렉터 자체에서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그대로 거기에서 편집을 해도 되지만 편집하기에는 키네마스터가 편합니다. 파워 디렉터는 앱은 상당히 무거워요. 자 이상 긴 글을 아주 긴 글을 키네마스터에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자막 제공 및 러러러러